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15 부정선거에 최인규 씨가 선거 부정을 관여할 때가 4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1살이었는데 그때는 나라가 건국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41살의 내무부 장관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가 났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홍인기 씨였죠. 중앙일보의 사주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었죠. 홍인기 씨는 살았고 최인규 씨는 사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김용빈 씨는 1959년생이고 사법고시를 1984년도에 사법고시가 됐더구먼요.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지금 상당히 본인이 아마 위기를 안 느끼겠죠. 선거 문제가 다 덮힐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이 선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걸 몰랐다 이런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선거를 맡은 수장 같으면 공병호 tv나 도덕놈들 시리즈 같은 책을 보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몰랐다 그때 내가 몰랐다 몰라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건 이해하기가 안 되는 거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훗날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내가 그때 몰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을 본인이 탐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다시피 어제 실렸던 중앙일보에 강찬호 기자의 여러분들 강찬호 논술위원회 글을 보게 되면 이게 실상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선관위원장이 30분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물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결제 도장만 찍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전직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냈던 그런 이야기를 강찬호 논술위원회 틀어놓은 게 완전히 합바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난 한마디로 바지사장이었고 사무처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인사재정 등 업무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위원장에게 증가하기에 딱 좋은 게 비상임위원장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고 시군구 선관위원장 제도가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판사들을 방파매기로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판사들이 무죄를 내려줄 거고 자기를 무죄로 내린 것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상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4년을 되돌아볼 때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야 끝까지 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묻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어느 시점을 상황을 봐가지고 본인이 여러분들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의 여러분들 그런 책임자들은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정도로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입을 다문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입을 다무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뭔가 숨은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훗날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불거져 가지고 이것이 까발기지게 되면 그때 화살이 분명히 뭡니까 윤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그 윤 대통령이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이 문제를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언급 안 하시지 않습니까 언급 안 한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뭔가 많은 것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면 그냥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도 그냥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 방송을 맡은 공병호란 사람은 깔아뭉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깔아뭉기는 게 어려울 거니까 당신들도 윤 대통령도 살 길을 찾으시고 김용빈 씨도 살 길을 찾는 게 좋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용빈 씨는 살 길을 찾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에 선거 부정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첫 조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제안하는 것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당신 그냥 완전히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그러나 선관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자신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연금이 박탈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단두대에 서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생 여러분들 판사로서 잘 경력을 관리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 김용빈 씨였으면 선관이 사무총장 자리를 안 맡았을 겁니다. 그걸 거절했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맡아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리가 주어질 때 맞지 않아야 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는데 그 결정을 제가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자리를 제안받고 그 자리를 받았으면 내 성정상 워낙 착실하게 충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내 일생 일대에서 가장 잘 내린 판단이 그때 손을 안 대긴 겁니다. 그렇게 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노 안 했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험한 자리를 맡은 겁니다. 김종빈 씨가.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역사라는 것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한 번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때가 40세입니다. 40세. 이 당시에 최인규 씨 내무부 장관입니다. 아마 지방순실을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경했을 때 최인규 씨입니다. 나비 넥타이 딱 맺지 않습니까 멋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신체도 거구고 그 당시에 뉴욕대학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MBA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때가 40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이때가 1960년이었을 겁니다. 1960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지금 김용민 씨나 윤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거부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뭡니까 모든 화재 이렇게 하산재가 떨어질지는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세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인규 씨가 총지휘를 한 거거든요. 젊고 야심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거부정 저질러도 빨가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국의 시험면 단위로 공무원 침묵회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사활사전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표를 미리 넣어놓은 거죠. 여기 이제 부정선거 관계자 처벌 재판에서 구형을 기다리는 피고인들 이 양반이거든요. 아마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살아 있을 겁니다. 40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결혼을 빨리 했을 테니까 이 사형 구형받은 최인규 이 사람인 거죠. 이게 40대입니다. 그때는 참 출세들이 빨랐으니까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진인 거죠. 구형 공판 이 중에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경영전문대학은 제 기억이 정확하면 뉴욕대였을 겁니다. 가장 여러분 엘리트 쪽에 속한 거죠. 이게 1919년생이고 1961년도에 향년 42세니까 내무부 장관할 때가 41세나 40세가 되었네요. 이때가 이제 아마 구치소에 최후 진술할 때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뭐 그런 약물 같은 걸 쓰지 않았습니까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범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국가의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대단한 죄이기 때문에 그 선거 사기에 관여되거나 현재 선거 사기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책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감히 여러분들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소개한 것처럼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인데 백성들이 모를 때는 그냥 여러분 넘어가겠지만 백성들이 표를 어떻게 도덕질 했는지를 다 알게 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신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와 손을 잘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가 김용빈 씨에게 이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는 아래 사람들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냥 바지사장처럼 몰랐다고 이렇게 칩시다.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서 김용빈 씨가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모른다. 몰랐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를 했다. 이것은 익스큐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용빈 씨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고 분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 방송을 몇 편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일이고 가족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훗날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되면 거의 최인규 꼴을 대는 겁니다. 최인규 역할을 그냥 은격길에 최인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김용빈이 최인규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9년생이면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하니까 사법고시를 통과된 다음에 법조계에서 경력을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속죄하는 것은 2020년도 4월 10일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바로 한동훈 씨가 제안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선관위를 보는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나 카운팅하는 일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일교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들 그냥 잔뼈가 굵은 그런 부하들 소나기에 놀아나가지고 한 회거리가 돼서 4월 10일 총선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 같이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유령 사전투표자를 막대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주는 그런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을 단행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때는 최인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김종민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윤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이야 대통령께서 꽃가마를 타셔가지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예하고 하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선거 부정에 지나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입을 다물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상당히 무슨 혜택을 받았나 아니면 책이 잡혔나 지나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선거 문제에 침묵을 해오신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 여러분들 하에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거 부정의 강도와 세기가 더 세졌습니다. 역대 선거 사상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그런 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선거 전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시침이 딱 떼고 그냥 깔아뭉긴 겁니다.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상당히 늦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과 여름 협의회까지 내놓은 것이 이른바 인요한의 혁신위원회였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사건을 깔아뭉개는 조치도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성난 군중들이 여러분들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선거를 되찾아야겠다고 이렇게 내치게 되면 그때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대통령은 10번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도 노골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선관위에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소위 립서비스 차원의 여러분들 발언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을 상당히 의심합니다. 그리고 훗날 선거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나라가 반석으로 올라갈 것이고 선거 문제가 덮이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쓰레기통이 쳐박힐 겁니다. 나라가 쓰레기통이 쳐박히면 제가 할 수가 없지만 선거 문제가 밝혀져서 나라가 다시 도약할 때 되면 윤 대통령 책임론이라는 것은 결코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검찰 출신으로서 30년 정도 특수동으로 이름돈 날린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선거 부정을 그렇게 깔아문긴 것은 그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부정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당부하시고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장을 여러분들 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권면하시는 것이 마땅한 처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비급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는 지도는 답보사한테를 맨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책임을 결코 맨할 수 없을 겁니다. 제 말 굉장히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최인규가 이렇게 날릴 때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까발겨져서 여러분들 본인이 모가지가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일은 꽃가마를 타고 있던 맨발로 걷던 간에 조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게 세상일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